36.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도둔다. 정답은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숟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 분에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9.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나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 약병 나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0.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송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 수액의 주입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1.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혼니불로 덮어준다.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2.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번 세척한다. 정답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45.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비운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46.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47.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은 심긴다. 2.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8.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심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영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9.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에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에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 오른팔, 머리, 왼팔 51.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기능 향상 4. 인지능력 개선 5. 보행시 신체 안정 정답은 5. 보행시 신체 안정 52.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1. 나, 가, 라, 다 2. 나, 다, 라, 가 3. 나, 가, 나, 다 4. 나, 가, 다 5. 나, 다, 나, 가 정답은 4. 나, 나, 가, 다 53.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4.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 가 55.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제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7.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밀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8.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59.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60.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 미역 61.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62.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출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출계획을 조정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 수돗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64.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비누에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66.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67.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 침해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0. 침해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70. 침해 대상자가 다른 침해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아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 다른 침해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72.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73.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침해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안 돼요. 여름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5. 그 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있고 함께 나가요. 74.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75.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5. 정답은?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76. 치매 대상자와 신체 저건허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달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77.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인리이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은? 1. 78.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79.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장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리듬 분석, 전극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 심장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8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오른 것은? 1. 반응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웅 요청. 2. 반응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웅 요청. 3. 반응확인 도웅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 반응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웅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확인, 인공호흡, 도웅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 반응확인, 도웅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3. 반응확인, 그러다 지금